사노명 사노명은 폭력과 소요사태를 일으켜서 노태우 정보를 타도하고 이후에 이 땅에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단체입니다 1989년 11월 12일 날 결성된 단체입니다 사노명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이념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공안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배후해서 선동하고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총파업을 유도하고 결정적 신기의 봉기에서 기관사업을 마기시키고 경제를 혼란시켜서 폭력혁명을 완수한다는 사회주의혁명을 목표로 한 그런 단체, 이적단체입니다 이를 위해서 1990년도 중점수행 과제는 사회주의혁명 선전선동의 대중적 확산 노동자계급주도의 합법, 민중정당 결성, 전국주요공장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장소조 창출 학생운동의 노동자계급 동맹세력화, 독점재벌재산몰수국유화 물과관리 민중위원회 설치, 농추산물 수입 개방전지 등을 투쟁, 설군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조국시고 그 노력했던 시점이 1992년과 1993년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1990년 10월 30일 날 안전기획부 제1차장 김영수는 텔레비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산호명은 종전의 지하혁명과는 달리 자신들의 혁명적 사회주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회주의혁명조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방 이후 최대 지하조직 사건이 산호명사건입니다 1991년 3월부터 조직원들에 대한 검거가 시작되었고 1심, 2심, 3심은 모두 산호명을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력하거나 헌법의 대전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2조1항 소정의 국가반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산호명이 결성된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시점 60년대, 70년대 이 같은 운동을 했으면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맥이 무너졌고 1991년 12월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산호명이 결성된 시점이 1989년 12월입니다 당시 같으면 이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폐해가 알만한 사람은 다 알던 시절입니다 제가 연구소 생활을 시작했던 시점이 1989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시간이 그 시절에 대한민국의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정신나간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거죠 질문 두 번째입니다 조국의 산호명 가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조국은 울산대 교수 시절인 1993년 6월 달에 산호명 관련 사건에 가담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됩니다 1995년 대부분에서 진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상고심 사건 판결문을 보면 조국은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산호명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연구단체인 남한사회과학원, 사과원에 가입해서 이적포염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 조국이란 사람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가지고 남한사회과학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했다는 겁니다 당시 그는 최선생, 고선생, 정승민 등의 가명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사과원에 대해 재판부는 이렇게 판별합니다 단순한 사회주의 이론에 관한 학술연구단체가 아니다 반제, 반독점, 민중, 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노고동자 계급 주도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로 국가안의 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1995년 대부분 재판부는 조국에게 이렇게 판결합니다 피고인 조국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산호명 활동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인 사과원에 가입하고 그 설립 목적과 주장이 담긴 포염물을 제작, 판매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산호명 사건은 조국이 서울대 학생 시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자유사의 가장 원조에 해당하는 미국의 버컬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다음 귀국해서 1992년 3월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생활하던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20대 학생 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젊은 날에 그냥 유치한 짓이다, 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유학을 한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킨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겠다는 정치단체 가입에서 활동한 것은 도저히 법무부 장관 일명의 결격 사유가 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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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음이 있는 일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이미 1993년이면 베를린 장벽이 몰락했고 소련 붕괴 등으로 사회주의 폐해가 널리 알려졌던 시점입니다 골수분자가 아니면 도저히 이런 짓에서 할 수 없는 거죠 버컬리 대학에서 유학 이후에도 사회주의 건설을 꿈꾼 조국아인 인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1993년에 사회주의를 꿈꾼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1990년, 91년, 92년, 93년도에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적단체를 참여했다 이거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헛똑똑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